출입국 사무소 새로운 건물 제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 받고 출발할 수 있어요 엘리안 카드 이제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희가 딱 12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게 12시에서 1시 여러분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오지 마세요 1시간 어디 기다리고 받으면 되겠네 근데 생각보다 좋은데 이제 시간이 거의 1시간 후에 저희 할 수 있어서 주변 돌려보고 있는데 특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잘 된 느낌? 스타분들이 먹고 오라고 했는데 저희 먹고 왔잖아요 맛있는 배 먹고 왔는데 진짜 무거워 손만하네 644 아 이거 진짜 제일 달다 이거 다른 한국배랑도 다르고 한국배 영농조합 법인에서 만든 배 이렇게 보니까 산에서 재배해가지고 일조량이 되게 풍부해가지고 당도가 더 높대요 먹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로 빛을 많이 받았나봐요 너무 달아요 꿀 같아 그 difference between korean pairs and western pairs we don't have a real western pair so this is a candle that we made Hyun's channel but western pairs look like this and korean pairs are huge and they're so round but the texture is different too these ones are kind of like soft but this is like crunchy and it's full of juice so when you bite into it it's like like when you drink a really like icy cold drink on like a hot day it's that feeling it's also halal certified as well i'll put the link down below if you want to check them out korean pairs are also full of vitamins amino acid fiber they actually have a lot of good health benefits and korean pairs also known for being high in fiber and low in calories 겸비 안 생기기를 위해서 좋다고 하잖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배로 감기 걸렸을 때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중간에 한 다음에 안에다 꿀 넣고 저도 어렸을 때 저 어머니가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 먹으면 진짜 몸이 싹 나는 느낌? 그냥 감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몸에 힘 없을 때 에너지 받고 싶을 때 그거 먹으면 그냥 끝 속이 이게 먹을 때 속도 편해서 사실 저희가 자기 전에 후식으로 디저트로 먹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먹으면 입이 개운하고 깔끔해요 나 이거 한국 패만 먹을 수 있는 맛이잖아 나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나 엄마한테 주고 싶어 나 엄마한테 주고 싶어 사라 오늘 이 멋있는 옷 어디서 샀어? 내가 샀지 전기 만드는 거 아니야?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전기? 등도 켜고 나온 거 나온다 진짜 봄이다 봄 진짜 봄 사라가 좋아하는 떡집도 이렇게 있네 이게 술떡이라고 술떡 종류 중에 장기지 떡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진짜 술이 있나요? 저희 햅쌀이랑 그 다음에 막걸리 효모 그 다음에 설탕 소금 물 이걸로만 만든 거예요 화학청과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완전 네틸얼 발효시키는 거는 막걸리 효모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야 여기다 우리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어 계속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 아쉽네 이유가 있겠지? 그치? 우리가 맛있는 떡집 찾아왔어 그리고 여기 왜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딱 한 종류만 만들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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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패 안 하지 역시 저희 좋은 거 찾는 날 많다 이거는 파당금이래 무한금도 있네 오오 엄청 쫄깃쫄깃 오오 먹어볼까? 우리 떡순이 진빵이랑 떡 섞는 느낌 화벼워 핫량 딱이야 가끔 너무 많을 때 너무 때드러지잖아 오오 맞아 떡에서 팁! 한 가지만 하는 떡집! 실패할 수 없어. 아 진짜 맛있다. 오 맛있다. 나도 팥 없는 거 먹어봤었거든? 팥 있는 거 처음 먹었는데 맛있다. 맛있지? 너무 쫄깃해. 나 이거 그 자리에서 10개 먹을 수 있겠다. 하나만 더 줄 수 있어? 그리고 나 그냥 다 먹으면 돼. 봐봐. 한 번에. 하고? 추리국 사무소 오면 건너편에 바로 저기 쭉 가서 여기 보름 기정떡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글로 가세요 여러분. 이제 외국인 카드 외계인 카드 말고 레지던트 카드 써있다. 현대 서울로 가자. 현대 서울로 가. 이렇게 열심히 더 현대 서울 너무 잘 이렇게 이렇게 예쁜 예쁜 거 입고 자전거 타고 도착했어요. 머리 진짜 잘 됐다. 너무 잘 됐지? 어. 와 죽고 봐라 아까 벚꽃 있었지? 호주 가기가 딱 판나무 우리를 위해서 폈어. 그렇지? 호주 가기 전에 벚꽃도 보고 간다. 너무 좋아. 그렇지? 움직이고 있다. 우와. 고통 많이 드시는 건 와일드웨이브 많이 드시고요. 오랑카이드는 약간 과일이 12개가 섞인 건데 열대가이 레이드맛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오 오오. 저희 제조 완료되면 성함으로 불러드릴 건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아라. 감사합니다. 오오오. 나 숨어있는 거 아니야? 안보이는 거 아니야? 너 이 방이랑 어울리네? 그러네. 역시 색깔 보면 이거 제 방이에요. 핑크. 현빈. 현빈. 더 현대. 더 현. 콩푸차. 타라가 좋아하는 콩푸차 맛. 짠. 화장실. 짜잔. 화장실입니다. 너무 좋은데? 여기도? 향이 너무 좋네요. 방금 썼는데 손이 거의 손 모델처럼. 핸드 모델. 핸드 모델. 핸드 모델. 핸드 모델. 야. 야. 우리도 새 saunaksam 해. 비싼 거야. 궁금해안어. attempted. Quinn wrote, 앞. اس這些 Cabildo رك Wood Wie. 무슨 일... 비싼 거야? 잘 먹었습니다. 엄마 접시 봐볼까? 오 좋아. 리도도 볼 수 있고. 받는 이유 또는 거리가 조금 날리지 않음. 오오 감사합니다 이걸로 우리 예약해놨습니다 내일 새 거 들어온대요 맞아 내일 또 올 거예요 아 진짜 예쁜 거 너무 많아 너무 잘 찾아왔어 라면 스테이지 요새 유행하는 라면 스테이지네 파구리 뭐야 카레노구리 야 이거 찍어야겠다 우리 호주 갔다와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아직 있을까? 그니까 두 달 동안인데 라면 먹고 싶으셨네 야 우리 오랜만에 아빠가 이렇게 닭갈비도 시켜가지고 닭갈비 먹고 오오 너무 맛있지? 우리 또 오랜만이지? 한 번 가기 전 아버지도 한 번 들리고 자 먹자 맛있지 많이 먹자 아버지 벌써 다 먹었고 어 아버지는 다 드셨고 나갔고 저희 나머지 먹으라고요 나머지 저희 다 먹어야 됩니다 well because i think that i've been falling ever since i'll be i'll be in the pool and i don't know if this is life but maybe this could be the star i will talk to you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